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면 주를 위해 살리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핏박과 고난당해도 괜찮음은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며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라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속에 그리 쓰고 계시니 완전 복음이 나의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가 나의 이유 되기를 나에게 예수뿐이니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오직 예수만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의 맘만 나의 눈물 되기를 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면 주를 위해 살리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핏박과 고난당해도 괜찮음은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며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라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시니 완전 복음은 완전 복음이 나의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가 나의 이유 되기를 나에게 예수뿐이니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오직 예수만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의 맘만 나의 눈물 되기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시니 완전 복음은 완전 복음이 나의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 계시니 오직 예수가 나의 이유 되기 나에게 예수뿐이니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오직 예수는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 계시니 예수 계시니 나의 눈물 되기를 아멘 일상생활 아멘 1 1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